한글자막 by 한효정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마국간에 놓여있는 구유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그 의미가 최고로 왜곡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마국간의 구유는 가장 지저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냄새 나는 마국간에 더러운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정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둘도 없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특별하고 남다른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면이 없으면 또 주눅이 듭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특별하고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초라한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에 그 더러운 여물통에 누이셨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과 구원의 비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온 지역에 칭령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백성 모두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족을 등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어만 황제의 명령이므로 온 나라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마을들마다 외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다윗의 후예였던 목수 요셉은 만삭의 몸인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대목을 맞은 여관 주인들은 너나 없이 숙박비들을 올렸고 그나마 만원이어서 가난한 이들이 묵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나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마국간에서 마리아는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누운 곳은 인간들의 그 무자비와 횡포가 집결된 곳입니다 쫓아내고 소외당한 그런 곳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 구원자 탄생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가장 가난한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셨습니다 들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양을 치던 이 목동들은 고용된 사람들로서 몇 달씩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노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호적할 필요가 없는 무적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장애자를 제외한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갈릴리 그 당시 가장 차별받고 소외된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 먼저 가 계셔서 거기로 찾아오는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흑수저임을 한탄하면서 금수저들을 부러워합니다 또한 그들의 횡포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흑수저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낮은 어려운 처지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험인 산상순 첫 마디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나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들은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교의 가장 오래된 착각입니다 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미 내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굶은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 보면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미 내 안에 풍성하게 주셨다는 그 복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찾아내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웃게 될 것이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수업이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흑수저임을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이미 나에게 가득 주신 시간과 재능과 생명을 그냥 허무하게 탕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출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낮은 자리로 내려갈수록 예수님은 더욱 확실하고 또렷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자는 그런 상투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내려갈수록 나는 살고 내 삶은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되는 최고의 비결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목숨을 걸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일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낮아지지 않도록 사탄의 정체가 2사에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무별 위에 나의 보자를 정하리라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사탄은 언제든지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낮아지는 것과 그러므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 파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사탄이 생례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더러 낮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합니다 그 증거가 요한 게시록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게시록 1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만 있지 요한 게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은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모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은 사탄으로 대별되는 그 용이 무려 하늘의 별들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수많은 별빛들이 쏟아지고 먼 길마다 안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경배 하늘에서 울려퍼지는 천사들의 합창 이것은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광경입니다 그러나 요한 게시록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삼켜서 인간을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무시무시하고도 집요한 싸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육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파괴형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오직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대로만 살면 반드시 살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탄과의 싸움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버리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나의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아기를 삼키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하늘로 올리셨고 사탄이 물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했으나 땅이 사탄이 흘린 그 물들을 다시 삼켜서 그 여자를 보호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 쟤는 욕심이 많아 쟤는 꼴값하는 사람이야 쟤는 지 이득밖에 몰라 예수의 증거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것을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증거를 갖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치와 경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아우성치고 있죠 여러분, 그토록 위협하던 북한의 핵, 지금 터뜨릴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치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잊게 되고 그 극률로 말미암아 내 죄가 아무리 진홍빛 같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출혁기 33장 19절 말씀입니다 극률은 하나님의 극률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극률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에는 큰 상급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극률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돈과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금은 또 자기 방어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10편, 2편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헛된 일, 허사를 경영한다 하시고 그 일을 보고 여와 하나님께서 웃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불쌍히 여겼다면 작금의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률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도 이기게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문득 불쌍하게 여기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랑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노예해방 그렇게 마음대로 기계처럼 그냥 짐승처럼 부려먹던 노예가 어느 날 불쌍히 여겨졌으며 그 사람들을 해방해야 되겠다는 극률한 마음에서 노예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자, 어린이들 점점점점 인권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이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게 사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극률로 가장 뚜렷한 예수의 증거를 가지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빌리는 정신지체자입니다 학교 친구들은 빌리를 바보라고 놀렸고 동네 사람들은 빌리를 보면 끌끌 혀를 찼습니다 불쌍하다면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작은 마을이므로 거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등학교가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재롱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은 빌리에게도 한 가지 역할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여관 주인 역을 빌리에게 맡겼습니다 대사는 딱 한 마디 방 없어요 No room here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초등학교 강당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으로 분장한 빌리 앞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제 아내는 곧 해산해야 합니다 제발 방을 빌려 주십시오 이제 빌리가 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빌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끄러움이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역시 빌리는 바보구나 다급해진 선생님은 무대 뒤에서 빌리를 향해서 낮은 목소리로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선생님의 말소리를 들었는지 객석에서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나 빌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것은 선생님뿐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앞에 서 있는 빌리에게 말했습니다 방 없어요 라고 해 하지만 빌리는 여전히 묵문무답 답답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초가 영혼 같았습니다 드디어 빌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순간 강당하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은 들어오세요 제 방을 쓰세요 그 말에 강당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빌리가 연극을 완전히 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왁자하던 웃음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고 이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 빌리로 인해서 온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깨달았고 최고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작은 정성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자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우리 교회가 왜 헌금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부활절 헌금을 우간다로 보내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왜 장애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난방비로 쓰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만들고 또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국률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들이 행복해졌고 또 받은 그 국률로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모두 모두 윤택게 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보다 한 발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국률을 가득가득 채워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열심히 뒤쫓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도움과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 합쳐서 힘 합쳐서 열심히 열심히 행할 때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날이 갈수록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힘을 합쳐서 사랑을 베풀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